우량 비우량 회사체의 금리 격차를 보여주는 회사체 스프레드가 1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6월 말 무보증 3년 우량 비우량 회사체의 스프레드는 5.675%로 작년 3월 말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. 회사체 스프레드가 커지는 것은 회사체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비우량 회사체 금리는 지난달 말 9.04%로 9%선을 웃돌았습니다.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업들이 회사체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무보증 일반 회사체 발행 규모는 작년 동기보다 25.8% 줄었습니다.